우리 진짜 살 수 있을까요? 꼭 살아요. 우리 같이 살자고. 여기 살아있다고! 영화를 보고 든 생각은 다음과 같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 도대체 이 영화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공감할 법한 의문이라 생각한다. 영화 살아있다는 서울 한복판에 확산된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 고립된 두 청춘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19년 7월에 개봉했던 이상근 감독의 영화 엑시트와 유사하다. 하지만 영화 살아있다가 엑시트와 달리 평작 이상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존재한다. 영화의 제목과 포스터 그리고 각종 예고편을 통해 우리가 기대한 것은 두 주인공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이다. 우리의 기대치는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과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위라는 나름 훌륭하고 볼만한 좀비물을 통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좀비물의 경우 매니아층이 존재하기에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와 같이 수준 높은 좀비물을 접한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살아있다는 개봉 소식부터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다. 좋은 좀비물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화 살아있다는 여러 부분에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작품이다. 영화 초반 약 20분간 빠르게 치고 나갔던 전개는 인상 깊었다. 하지만 영화는 후반부로 가며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가장 큰 문제는 핍진성과 개연성의 문제다. 대개 이러한 영화는 주인공의 생존 과정에서 현실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영화 초반부터 제시되는 것은 7일째, 10일째, 20일째하는 문구일 뿐 극중 유아인이 맡은 오준우라는 캐릭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긴 시간을 버텨내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베테랑 배우 유아인이 각종 괴로운 연기와 자살 연기를 훌륭히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 앉은 관객들에게 괴리감과 더불어 하품을 유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배우 박신혜가 맡은 김유빈이라는 캐릭터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 극중 상황은 수도가 끊기고 식량이 부족한 상태다. 약 2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면 유아인과 박신혜의 비주얼이 영화 속처럼 아름답거나 멋있지 않을 것이다. 여타 좀비물에서처럼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하는 주인공들의 현실적인 모습과 그 구체성이 너무나도 대비된다. 이어 좀비에 대한 개연성도 많은 이들이 영화를 좋게 보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렇게 급속히 확산되었는가? 왜 서로는 잡아먹지 않는 것인가? 인간과 좀비를 구분하는 그들의 방식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의 소리까지 민감한 것인가? 좀비가 되어도 사람과 별다를 게 없다고 했는데 이빨로 사람을 물고 수미털을 끌고 갈 수 있는 괴력적인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영화를 보는 내내 좀비에 대한 의문이 이렇게 많이 들었던 좀비 영화는 또 처음이다. 영화가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 설득을 하지 못하니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은 지루할 수밖에 없다.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의 결말에 가서도 황당하기는 매한가지다. 의도를 모르겠는 사기꾼 남자의 등장과 갑툭 튀하는 헬기 등장은 보는 내내 기가 찰 뿐이었다. 사기꾼 남자야 위기 상황 속에서 속물처럼 변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려는 의도라 한다면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얼마나 큰데 주인공들 모르게 등장하는 헬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월드워 제트의 한 장면을 인상 깊게 본 중학생이 시원한 총격전을 동경하여 패러디한 느낌이다. 중간에 등장하는 몇몇 깜짝 등장심만 무서울 뿐 생존도 공포도 스릴도 뭐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한 영화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다. 중간에 등장하는 로맨스 비슷한 달달 장면도 굳이 왜 넣었나 싶다. 차라리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생존이라는 상황에 집중해 짧은 러닝타임 내에서 하나만 제대로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영화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영화의 마지막 샵 살아 남아야 한다에서 샵 살아있다로 문구가 바뀌는 엔딩을 봤을 것이다. 아마 이 영화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인 두 청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현 시국 혹은 현 청춘 세대의 상황과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한 영화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객이 이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비물이다. 좀비물로서의 기본이 밑바탕되고 나서야 영화의 메시지가 관객에게 더욱 와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는 주제 전달에 실패했다고 본다. 담고 있는 의미가 좋다고 해서 나쁜 시나리오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짧은 평이다. 대학생이라 시험기간에 과제가 겹쳐서 최대한 짧게 리뷰를 작성해보았다. 빠른 전달을 위해 평소와 달리 혼잣말의 형식으로 리뷰를 제작했다. 양해 바란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길 바란다.